런닝의 멤버들이 12년째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더 열심히 달려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2023년 1월 1일 일요일부터 6시 20분으로 6시 20분에 방송이 됩니다 이곳을 격전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, 일요일 1일부터는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같이 조금 시간을 보내는 일단은 좀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어우, 추워 차고 가야 돼 여기가 춥긴 춥네 야, 이렇게 추울 때 어? 진짜 추워 서울이랑 아니 달라요, 오빠 우와 눈이야 우와 지효야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야, 이 형 진짜 하하 바닥 질검해져 아, 이 형 진짜 이러지 말랬잖아 템터 경험자 터스에 어마어마하네 먹어봐요 야, 석진이 만두 좀 드려 안 먹었어요, 진짜 네 네 뗄감이 다 없어졌어,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, 윤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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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피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윤지야, 너 사라지는 거 같아 어차피 나중에 스프 넣을 거야 네가 개인적으로 먹고 싶어 너무 맛있는 드라마 야, 잠깐만 야, 밥벌이 퍼 밥 위에 다 됐어요? 밥을 새로 해야 할 거 같아 야, 우울 줘요 앞에 protected 왜. 링가링가링가링가샷! 집에 가고 싶다. 그래 집 떠나면 고생이야.